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마타임입니다. 마이크 타임즈 저희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하는데 오늘은 예전에 했었던 브랜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르윗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르윗 르윗이라는 브랜드는 2009년도에 설립된 브랜드고요 비엔나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게 2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다고 해요 100명 이상 20개 이상의 국적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뭐 거의 올림픽한다고 사람들 모인 것 같은 느낌이죠 국가대표들이 모여갖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이고요 르윗은 브랜드 디자인 때부터 함께 설계하고 투자한 자동화 생산라인으로 제품 완성도와 분량률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디자인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산라인을 하고 이런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다 같이 생산라인까지 다 해서 하다보니까 완성도와 분량률은 낮추고 그리고 부품 수급과 인건비 같은 것들은 좀 더 편해지고 절감도 되고 그래서 동급 대비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르윗이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코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사실 2009년이면 이제 15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이미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리고 좋은 마이크들도 아주 제대로 좋은 마이크들이 또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적당한 선 적당한 선 약간 뭔가 홈 레코딩에서 최종 아웃풋 내는 정도로 쓸 수 있는 선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스튜디오 레코딩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마이크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기어 먼저 살펴볼게요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사운드 퀄리티 따뜻함과 깊이감을 더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적인 회로 그리고 보컬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고요 초저음 셀프 노이즈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 회로라고 해서 반도체와 컨덴서가 관여하지 않는 시그널 경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컬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낮다는 게 최대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파열음 없습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 마이크 바로 피어 튜브입니다 이런 숙마운트와 이 파필터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세트는 없고 스튜디오 세트를 구매하셔야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튜브 진공관이 사용되어 있는데 진공관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의 심면보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는 루이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 샘플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면은 굉장히 퓨어한 그런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네요 엄청나게 안정적인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여주면서 이 하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그 20킬로대역 가기 전에 훅 꺾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끝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라그래프 프리퀀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폴라그래프 프리퀀시를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긴 천으로 일단 해놨고요 16,000 가게 되면 이렇게 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우 재밌다 이거 이렇게 다 체크해서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제공되는 것도 좋네요 네 스펙에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콘덴서 타입이고요 익스터널리 폴라라이즈드 그리고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제공하고 있고요 프리퀀시 레인지는 20에서 2만까지 셀프 노이즈는 7dB입니다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2dB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125dB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692g, 700g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길레이티드 프로덕트와 컨텐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퓨어 튜브입니다 이것도 이미 케이스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거 내가 100만원을 주고 아니 멋있다 샀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 기분이 너무 좋겠는데요 100만원 주고 이런 거 받으면은 자 이게 퓨어 튜브입니다 이렇게 아 기가 막히네요 진공간 아니 짜잔 하고 보이고요 자 이렇게 으악 이게 바로 그죠 네 그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네 이렇게 전용 잭을 꽂으셔야 되고요 이쪽에는 사실 뭐 만질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일 카디오이드 패턴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쇽마운트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쇽마운트 와 이거는 뭐 약간 최첨단 무슨 그런 장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의 쇽마운트하고는 좀 피지컬 자체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마이크를 망가지고 자시고 할 게 없을 것 같아 이거 앞에 딱 막는 거죠 팝필터도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상자를 개봉해 봤습니다 이건 뭐 또 우리가 맨날 이런 거 보면 얘기하지만 군용 감성 아닙니까 네 무기함 같죠 무기함 와 야 이거는 케이스만으로도 이게 있다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외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운드 녹음은 미리 해놨고요 오늘은 2.14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험곡은 바로 최강야구입니다 네 은총씨하고 저하고 같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시즌2의 마지막 경기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저희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즌3로 가는 것은 확정이 다행히 되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뭐 진작에 확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진작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약간 30, 40대 아저씨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죠 맞아요 뭔가 이게 한때는 진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선수들이 맞아요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그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유치찬란하면서 근데 또 엄청 잘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뭔가 감정이입이 되고 그리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대니까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제가 거의 은퇴 선수들 평균 연령이랑 저희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장원삼 선수랑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거기에다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완전 아저씨 프로그램이죠 그게 보면은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면 놀라운 게 신재형 선수가 아마 89년생인가 그렇죠 이대훈이랑 동갑이잖아요 이대훈 선수가 8군가 9군가 그래요 근데 그 둘이 저보다 어려요 이대훈 선수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나이또래가 어쩔 수 없이 공감이 조금 더 몰입되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그것도 재밌잖아요 김선극 감독님한테 이강길 코치님이 그 연세드신 분이 광길입니다 광길입니다 그게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정말 어르신인데 코치님도 정말 어르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이게 좀 다른 감성이랑 다르잖아요 또 갑자기 최강인하고 리뷰를 하고 있게 됐는데 김선우 해설위원 흉내 잘 내시잖아요 한번 좀 김선우 아 이게 또 갑자기 하면 아 너무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아 처음에는 그 말투가 너무 신선한 거야 왜냐하면 아 잘한다 저렇게 말을 쓰는 해설자가 있나 약간 뜸 들이면서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표정은 또 별 표정이었어 맞아요 약간 포커베이스 재밌죠 정용검 테스트 너무 잘하고 빠졌어요 넘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음을 흉내가 해봤거든요 이미 말할 때 우리는 그래도 평소 때 말할 때 요 정도에서 약간 올라가면 이건데 이용검은 이용검 정용검 테스트는 아 여기 있어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그 두 분 덕분에 더 재밌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강예구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저씨를 위한 낭만 프로그램 오늘은 최강예구의 나오는 몬스터라는 곡이 있는데 네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님이 불러주신 곡을 한번 저희가 시연용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쿠스틱이랑 보컬 녹음이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치며 왔던 게 괴물이 된다 해도 아유 환경이 환경이 난리가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 퓨어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되죠? 퓨어 튜브 네 퓨어 튜브를 들어볼게요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치며 왔던 게 괴물이 된다 해도 오 사운드 좋네요 네 그 지금 저는 414가 요즘 얼마죠? 414가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한 140만원 정도였는데 요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의 190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100만원 차이거든요 네 거의 그런 거죠 100과 190이니까 네 네 거의 뭐 두 배 차이 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거 414랑 비빕니다 어 저도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비벼져요 딱 들어보고 나서 214보다는 확실히 힘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오 이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계열의 마이크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래 이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 쪽보다는 되게 스탠다드하고 플랫하고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인데 이 214와 414 계열에서 이 샤한 느낌에 비해서 뭔가 약간 피지컬이 든든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좀 시원한 느낌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이건 그 피지컬의 든든함까지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천우 마이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AKG 계열 마이크가 하이 좋고 보컬 기타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약간 좀 힘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414쪽 우리가 214나 414쪽 계열이 왜 좋냐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장르적인 음악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가요 그리고 대중음악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사실 결과 그 물의 만족도가 아무래도 본인이나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줬을 때도 서로 듣기 좋은 이게 사운드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사운드가 좀 뭐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데모 만들 때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414 마이크가 어디 가서도 그리고 뭐 414 심지어 단순하게 보컬에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데모용이 아니에요 사실 414는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최종 아웃풀용으로 아주 정평이 나있는 마이크죠 거기에다가 드럼 앰비언스로도 많이 쓰고 그 저기 뭐야 스트링 앰비언스 마이크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사놓으면 되게 좋은 마이크인데 얘가 어느 정도 비빈다 거기에 반값에 비빈다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운드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기타만 스트롬만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이거 지금 EQ가 들어간 건가요? 전혀 전혀 안 들어간 플랫이 이 정도예요 네 EQ 안 들어갔고 리버브만 정말 살짝 묻혀놓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리버버 티도 별로 안 나요 네네네 가볍게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EQ를 안 만졌는데 이 정도로 시원하면서 힘 있는 사운드는 이건 진짜 인상적이네요 희한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컬만 또 솔로로 앞부분만 들어볼게요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란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오우 차있죠? 짱짱하게 차 있네요 진짜 그 414가 좋은 건요 여러분 물론 하이가 잘 들리는 영역의 마이크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른 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플랫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게 포커스가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레인지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간 그 알을 좀 심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414처럼 플랫한 느낌은 아니고 오 부스트가 되게 잘 돼 있네요 튜닝이 잘 돼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무슨 어떤 해상도 면에서 보자면은 414가 좀 더 사운드가 디테일한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 가격대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홈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데모 작업을 하거나 거기서 홈 레코딩으로 발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오히려 뭐 솔직히 제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웜 오디오 보다 루이 쪽이 제 취향입니다 저는 이걸 살 것 같아요 100만원이면 저도 사실 그 저는 요런 류 마이크거든요 음 시원한 마이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414를 못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한번 못 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로이만 그 펜슬 마이크를 샀어요 피도에서 가지고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아무래도 펜슬 마이크를 이렇게 스테로로 두고 녹음하면 이제 이게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놓친 게 좀 되게 후회가 됐었는데 414를 안 산 게 오 괜찮네요 414 대안으로 괜찮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414가 지금 200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100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되게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 이거 의미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 의미 있고 이게 가격에서 오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가성비적인 거 우리가 뭐 그렇죠 당연히 좋은 게 좋겠지만 가성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돈 준 만큼 나온다 그래서 가성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성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100만원에 아주 좋은 옵션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루잇에서 안 그래도 돈 가격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브랜드인데 과연 진짜 비싼 모델에 승부를 하면 어떤 퀄리티가 나올 것이냐 맞아요 428만원짜리 저희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뭐 가격대로 보자면 이제 노이만으로 687과 687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데 그러면 이 가격이라면 어 이거는 687을 쓰느니 이걸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거의 이 정도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과연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지 다음 시간에 400만원이 넘는 최고급 마이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미션을 양상합니다 럭코디엠 타임스